뉴 월드! 안녕하세요 빅톤입니다! 네 드디어 저희 빅톤이 공식 팬클럽 앨리스 2기를 모집한다고 합니다! 아 너무 좋아요! 너무 좋아요! 네 이번 앨리스 2기는 네이버 브이 팬쉽을 통해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네 앨리스 2기 분들께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고 또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앨리스! 감사합니다! 고마워요!